첫 장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.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와 세명대 저너리즘 스쿨의 크로스오버, 전통적으로 되게 선호하는 사람들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삽니다.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구글 뉴스랩이 쪽으로도 오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러니까 저너리즘을 얼마나 더 좋게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여기에 사명입니다. 구글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. 유튜브도 있고, 클라우드도 있고, 애널리틱스 기술들도 있고, 아니면 지도 맵핑 기술들도 있고, 뭐 시각화 기술들도 있고 정말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창의적인 스토텔링이나 혹은 퍼블리싱이 가능할까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. 저널리즘은 정의가 잘 안 되는데 파생하는 의미로서의 저널리즘은 되게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. 예를 들면 소셜 저널리즘, 데이터 저널리즘, 비디오 저널리즘, 오디오 저널리즘, 저널리즘 앞에 수식어들은 계속 커 나가는. 말 그대로 저널리즘의 포맷이나 기능적 확장에 저희가 되게 많이 매달리고 있었다. 여러분들이 저널리즘을 쉽게 정의하실 수 없다라고 해도 저널리즘을 정의하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바이거든요. 디지털 저널리즘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큰 가속페달을 밟고 있고, 디지털 저널리즘은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반드시 더 나은 무언가가 되어야 하는 커다란 숙자 앞에 직면에 있습니다. 독자 분석 데이터와 인사이트가 필요하다. 우리는 이제 독자를 분석해야 된다. 이 사람들을 분석해서 거기서 우리는 인사이트를 얻어야 된다. 이걸 해야 된다. 왜? 우리는 디지털 구독을 해야 되니까. 야 그거 네이버 뉴스에 올라갔냐? 같은 질문에 모든 기자들이 지달리고 있습니다. 이 질문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. 왜냐하면 이 지표들은 양적 지표이고, 많은 기자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게 결국 트래픽을 벌기 위한 활동으로 환원되고, 돈을 벌기 위한 활동으로 환원돼요. 디지털은 특히 여러분들 목표 지표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되게 중요해요. 여러분들이 목표 지표를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으시면, 혹시 담비 뉴스 사이트에 월 15회 이상 방문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시는 분, 독자를 데이터로 이해하라는 거예요. 왜 독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에너리시스를 가져야 되냐면, 우리의 강점이 뭐고, 우리가 못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, 못하는 거는 뭘 못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요. 그 못하는 걸 더 다른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요.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그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